잘 나와? 네 전주 슈퍼, 이거 간판이 근데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이게 푸짐하게 주시네 아니 라면이 이렇게 커요 많이 끓여달라고 그래서 많이 양을 좀 다섯 봉을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예예 정국수입니다 보자를 잘해, 잘 먹어야 되니까 조심하겠습니다, 선생님 잘 먹어야 보자를 잘하지 우리 개미 마을이 있으면 이 지역의 중요한 현안 사항이고 여기 계신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걸 어떻게 앞으로 잘 발전시킬지 그런 것도 좀 관심이 있어야 될 텐데 보통 이게 매운 라면 잘 먹어요, 사람들이 네 신라면이 제일 인기예요 네, 맛있게 다 사요 아유 너무 맛있습니다 라면 역사는 삼양라면이 제일 깊어요 오래됐고 네 63년도에 삼양라면이 나왔거든요 네 난 이게 제일 맛있어 원조 네, 원조예요 다음에 이거 이거 먹자 윤석열 대통령도 이 빨간 삼양라면이 제일 좋아요 네 물을 얼마나 집어넣어서 몇 분 끓여야 되는지 이걸 너무 잘 알아 백월형이 수프 만드는 공장이소 네, 맞아요 회장님, 원래는 어디세요, 고향에? 저 전주예요 아, 전북 전주? 네 국물까지 다 먹거나 너희들 네 좋다고 했습니다 나는 조금 매워 네 이게 얼어랍니다, 입이 지금 네 다음번에 올 때는 빨간 거 한번 네 오리지널 삼양라면 네, 라면 네 우리 세대는 그게 좋아 네 먹은 사람들이라고 하냐면 스트레스 받을 때 그거 먹으면 또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그러는데 아, 스트레스 더 받는 거 아니야? 네 여기 이름이 전주 수프야? 네 제2의 지역구 저희가 이제 국민의힘이 호남에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없어요, 맞아요 저희를 이제 지역구를 이렇게 할당을 해서 제2의 지역구를 줬어요 제가 전주 담당이에요 잘 먹고 힘내서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그래요 고마워요 네 잘 나와? 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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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